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에도 적지 않은 역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장 대규모 국책사업들의 속도 조절에 불가피해 보이고 지방정가에도 앞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연선 기자입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돼 새해부터 추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던 제주 신항만 조성사업. 내년 상반기에 계획됐던 예비타당성 조사는 연말로 늦춰졌습니다. 혼란스런 전국에 기획재정부가 신규 사업을 꺼리면서 사업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제2공항도 새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주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 혼란이 지속되면 추진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위기를 맞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국회 예결위와 도의의 상임위에서 운영비 등을 대부분 반영했지만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도의의 예결위 예산심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왜곡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전면 중단돼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탄핵을 주도해온 원희룡지사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방정가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MBC 뉴스 김현수입니다.